기대와 달리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 누구나 병에 걸립니다. 그 중 어떤 병은 평생 관리를 하며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도 그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만성 콩팥병에 걸려도 관리를 하며 오래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콩팥병에 걸렸다고 하면 의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와 마찬가지로 콩팥도 젊었던 때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를 잘 하시면 병의 진행 속도를 오래 늦출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환자분들 마음 한켠에 늦춰봐야 얼마나 늦춰지겠나 실컷 고생한 것에 비해 효과는 별로 없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콩팥병에 있어서 관리의 효과는 아주 명백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 그리고 음식, 술, 담배, 운동, 체중 관리 등 콩팥을 지키기 위한 수칙을 하나씩 지킬 때마다 투석까지 가지 않을 확률이 3배씩 증가합니다. 두 가지를 지키면 제곱해서 9배, 세 가지를 지키면 3제곱을 하여 27배가 되는 것이지요. 아무런 관리를 안 했더라면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해 투석을 받으셨어야 할 환자분들도 관리를 잘 하면 투석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전문가들에게 복약 지도, 질병 교육, 식단 체크 등 관리를 철저히 받는 콩팥병 환자군과 외래 진료만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군에서 만성 콩팥병 위험 인자인 당화혈색소, 혈압,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얼마나 잘 조절하였는지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외래 진료만 다니는 환자들에서 목표 수치에 잘 도달한 비율이 10% 내외에 불과했지만 전문가들에게 철저한 관리를 받았던 환자들에서는 그 비율이 무려 42.7%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콩팥 약은 10년 주기로 계속 새로운 약이 나오는데요. 이 그래프는 당뇨병, 콩팥병 환자에서 새로운 약을 썼을 때 1년에 사고체 여과율이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나타낸 것으로 콩팥 점수가 30점인 경우에 80년대였다면 불과 2년 뒤에 투석 준비를 했어야 할 환자도 이러한 신약을 잘 복용한다면 그 기간이 10년 이상 미룰 수 있게 된 셈이죠. 관리의 효과가 실감되시나요? 그러니 콩팥이 안 좋더라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들을 끝까지 듣고 잘 숙지하신다면 얼마든지 충분히 오래도록 즐거운 인생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숫자로 보는 건강에서 투석까지 가지 않으려면 지켜야 할 콩팥 관리 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식이 및 약물과 관련해 좀 더 깊이 있는 정보와 함께 환자분들이 댓글로 많이 문의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만성 콩팥병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아셔야 할 것은 바로 뇌 콩팥병이 몇 단계에 있는가 입니다. 콩팥병의 단계는 콩팥이 피를 깨끗하게 걸러줄 수 있는 능력인 사구체 요가율에 따라 콩팥 기능이 정상인 1단계에서부터 투석이나 콩팥 이식이 필요한 5단계까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단계별로 관리법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구체 요가율은 건강검진을 할 때 피검사를 통해서 혹은 가까운 내과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관리를 시작하기 전 본인의 콩팥 기능이 몇 단계에 와 있는지부터 꼭 확인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콩팥병의 단계와 상관없이 평소 가지고 있던 만성질환, 특히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다면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인자는 생활습관 관리만으로 충분히 조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효과가 입증된 약물치료로 관리하셔야 하는데요. 의외로 이런 약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당뇨약, 혈압약, 고지혈증 약은 효과와 안전성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충분히 검증된 약입니다. 일부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알려져 있고 그러한 부작용에 비해 건강에 주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에 속지 마시고 담당 의료진의 복약 지도에 따라 잘 챙겨 드십시오. 콩팥병 환자가 특히 신경 써야 하는 영양소는 소금, 단백질, 칼륨, 인 네 가지입니다. 소금부터 말씀드리자면 소금은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성분이지만 현대인들은 이를 너무 많이 섭취하시기 때문에 저염식은 모든 콩팥병 단계에서 권장됩니다. 저염식은 하루에 나트륨을 2g 이하로 먹는 것입니다. 소금 양으로 따지면 5g에 해당합니다. 저염식이라고 하면 맨밥에 생야채만 먹어야 하는 것 아닌가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힘이 되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인들의 평균 소금 섭취량이 전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05년 즈음 1인당 소금 섭취량이 13g을 초과했던 것이 2022년을 기준으로 7.8g으로 급격히 감소했는데요. 7-8g 정도면 저염식 권장 기준인 5g보다 크게 높지는 않죠? 실제로 저염식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또한 약 12주 정도의 적응 기간을 거치고 나면 오히려 이전 식사가 너무 짜다고 느껴지실 정도로 입맛이 변하기 때문에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조금씩 소금을 줄여 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 저염식이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저염식 가이드라인을 드려보겠습니다. 소금 5g 중 약 2g 정도는 식품 자체에 그러니까 고기나 곡시에 이미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조리할 때 사용 가능한 소금량은 하루 3g이 되는 셈이죠. 지금 보고 계신 표는 평소 우리가 자주 먹는 식품들을 얼마나 먹으면 소금 1g을 섭취하는지에 대해 정리해 둔 것입니다. 조리할 때 사용 가능한 소금이 하루 3g이라고 말씀드렸으니 여기 있는 식품들을 총 3단위까지 섭취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김치 3쪽에 1g이라는 사실이 새삼 놀라우시죠? 그런데 평소에 김치를 양껏 드시는 분들께 당장 오늘부터 김치 3쪽만 드시라고 하면 너무 힘든 나머지 저염식 자체를 포기하시거나 식사량이 극도로 줄어 되레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탈수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큰 것으로 그 어떤 의사도 이런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갑자기 소금량을 줄이기보다는 조금씩 천천히 줄여 나갈 것을 추천합니다. 저염식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할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소금량을 쉽게 줄일 수 있는 팁을 몇 가지 드리자면 소스나 장은 부어 먹는 대신 찍어 드시고 국물 요리는 최소한으로 드실 수 있게 젓가락으로 드시고 요리를 할 땐 일단 소금이 없이 조리한 다음 마지막에 소금 간을 하시는 것 등입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짠맛은 비슷한데 나트륨 함량을 줄인 저염소금, 저염간장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니 칼륨 제한이 필요 없는 환자분들은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감소증이 있거나 영양이 부족한 상태라면 저염식으로 인해 입맛을 잃어 칼로리 섭취량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럴 땐 오히려 나트륨 섭취량을 조금 늘리더라도 칼로리 섭취량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헷갈리신다면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주치의와 함께 식단을 구성해 볼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염식과 관련해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정보들 중에서 잘못된 것 몇 가지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면 나트륨 농도 0.9% 수액, 즉 생리식염수를 몸에 넣어 치료한다. 그것만 봐도 저염식이 몸에 좋다는 것은 거짓이고 오히려 소금물을 아침 저녁으로 먹어주는 게 건강에 더 좋다인데요. 일단 수액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닙니다. 체액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께 처방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체액 과다로 부종이 발생했을 때나 혈압이 높을 때는 생리식염수가 오히려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소금물을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혈중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는 저나트륨 혈증 중 일부 환자에게 나트륨 섭취를 권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적절 항인료 증후군으로 인한 저나트륨 혈증 환자가 그러한 예인데요. 이러한 특이한 경우 이외에는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우리 몸은 소금으로 인해 pH 7.4 정도의 약알카리성을 유지하며 바이러스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소금이 부족해서 이 농도가 무너져 몸이 산성화되면 바이러스에 의해 몸이 망가지고 암까지 걸리게 된다인데요. 우리 몸은 세포의 기능, 산소의 운반, 산증으로부터의 완충작용 등을 위해서 중성인 pH 7.0보다는 조금 높은 7.4 정도의 약알카리로 유지되며 몸이 산성화가 되면 이러한 기능이 떨어져 대사장애, 면역력 장애가 올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소금이 부족하다고 산성화가 되거나 바이러스나 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소금이 든 생리식염수는 pH가 6.0 내외로 약산성이고 특히 대사성 알카리증이라고 pH가 증가해서 알카리증이 생긴 경우 pH를 낮추는 치료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pH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소금이 단독으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체내의 알카리 버퍼, 폐와 콩팥과 같이 여러 안전장치들이 단계별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제염은 몸에 안 좋지만 죽염은 몸에 좋다. 그 이유는 미네랄 함유량이 차이 나기 때문이다. 정제염, 죽염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소금을 비교하며 어떤 것이 콩팥에 좋고 어떤 것은 좋지 않다고 하는 말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정제염보다 암염이나 죽염에 더 많은 칼륨과 같은 미네랄이 들어있는 것은 맞지만 절대량을 따져보면 그 차이는 매우 미미합니다. 건강에 더 좋은 소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좋은 소금 섭취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칼륨은 만성콩팥병 1, 2단계에서는 하루에 3,500mg 이상 많이 먹는 것이 권장되고 만성콩팥병 4에서 5단계가 되면 하루에 2,000mg 이하로 섭취량을 줄여야 합니다. 국민 건강역량 조사에 따르면 2010년 하루 칼륨 섭취량은 3,000mg 이었는데 2021년 자료에 따르면 2,600mg 정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만성콩팥병 1, 2단계에 해당한다면 칼륨 섭취량을 더 늘릴 것을 추천합니다. 칼륨은 야채나 과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계절마다 나는 야채나 과일이 다르고 각각의 야채나 과일별로 칼륨 함량이 제각각이어서 간단한 섭취 가이드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환자분들이 꼼꼼하게 칼륨 섭취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칼륨 100mg을 함유한 식품 단위를 알려드려서 자신의 콩팥병 단계에 맞게 섭취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여기 보이는 식재료의 양은 모두 칼륨 100mg 정도를 합류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기본적으로 밥이나 단백질 반찬을 드신다고 하면 여기에 칼륨이 약 100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만성콩팥병 4단계라면 권장 칼륨 섭취량이 2000mg에서 1000mg을 뺀 나머지 1000mg을 반찬과 간식으로 섭취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칼륨 100mg 단위를 하루에 10가지 정도 선택해서 적절히 나누어 드신다면 자신에게 맞는 칼륨 섭취량을 맞출 수 있습니다. 칼륨을 줄여서 섭취할 수 있는 조리법을 설명드리자면 칼륨은 껍질과 줄기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일을 드실 땐 껍질을 깎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칼륨은 물에 잘 녹는 성분이기 때문에 식재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물에 2시간 이상 담갔다 헹궈드시면 칼륨 양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통조림 같은 경우 칼륨이 녹아있는 액체 부분은 버리시고 건더기만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금과 칼륨의 상관관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소금 대체제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600개 부락들을 대상으로 300부락은 그냥 소금의 주성분인 염화나트륨 100%, 나머지 300부락은 염화나트륨 75%와 염화칼륨 25%를 섞은 소금 대체제를 주고 요리해 섭취하게 한 다음 장기간 관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소금 대체제를 준 집단에서 뇌졸중과 주요 심혈관 질환이 약 14% 정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트륨을 줄이고 칼륨을 더 먹는 것만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최근 한 국내 연구 결과가 인터넷에 소개되면서 소금을 많이 먹는 것은 사망률 증가와 전혀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칼륨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염식을 하면 혈압과 단백뇨를 줄이고 이러한 효과는 혈압약을 하나 더 먹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연구는 왜 그렇게 결론이 나왔나 궁금하시죠? 실제로 해당 연구에서는 나트륨 섭취량과 사망률의 연관관계가 희미했고 칼륨을 많이 섭취할수록 사망률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논문을 꼼꼼히 보시면 대상 환자들의 평균 소금 섭취량은 6.35g 정도로 이미 대부분의 환자들이 저염식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자들도 이런 부분을 논문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염식을 하는 집단과 2005년에 1인당 평균 소금 섭취량인 13g을 섭취하는 집단을 비교했다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를 소금을 많이 먹어도 괜찮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고 저염식에 더해 칼륨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더 이롭다라고 해석해야 정확할 것입니다. 소금 대체제와 국내 연구의 결과는 나트륨은 줄이고 여기에 칼륨을 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해석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칼륨 제한이 필요 없는 콩팥병 단계에 해당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만성콩팥병 4기, 5기 환자분들은 혼동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단백질은 만성콩팥병 3에서 5단계에서는 콩팥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그 양을 조금 줄여서 하루 체중당 0.8g을 섭취하셔야 하는데요. 특이하게도 투석을 하고 계신다면 투석 과정에서 영양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섭취해야 하는 단백질 양이 증가합니다. 혈액투석을 하고 계신다면 체중 1kg당 1.2g을 복막투석을 하고 계신다면 1.5g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아예 단백질을 끊어버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노년에서는 적당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근 손실로 인해 가벼운 낙상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해 빨리 돌아가실 위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 단백질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늘려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졌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만큼의 단백질은 꼭 섭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막상 해보시면 내가 생각보다 단백질을 많이 안 먹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 몸에 알맞게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단백질 8g을 합류하고 있는 식품들의 단위입니다. 이 식품들을 몸무게에 맞춰 섭취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콩팥병 3기에 체중이 60kg이라면 체중 1kg당 약 0.8g을 섭취하셔야 하니 60 곱하기 0.8 약 48g 정도 되겠죠? 60kg이라면 6 곱하기 8이니 48 70kg이라면 7 곱하기 8이니 56g을 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밥 한 공기에 단백질이 약 6g 합류되어 있습니다. 하루 3끼 밥을 드신다면 이걸로 18g이 충족되니 남은 그램수만큼을 여기에 있는 단백질 반찬으로 섭취하시면 됩니다. 요즘엔 판매되는 식품마다 영양성분표에 단백질을 몇 g 합류하고 있는지 써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확인하시면 훨씬 쉽게 내게 필요한 단백질 섭취량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식물성 단백질이든 동물성 단백질이든 관계없이 입에 잘 맞는 걸로 드시면 됩니다. 만약 음식으로만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부족하시다면 추가적으로 단백질 음료 등의 도움을 일부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 몸에 필요한 단백질 양을 잘 계산하셔서 그것이 부족하지 않게만 섭취하시면 됩니다. 인 같은 경우 만성콩팥병 4기부터 하루 섭취량을 800mg 이하로 제한하게 됩니다. 인을 섭취하는 경로는 크게 약과 식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약부터 말씀드리자면 약을 제조할 때는 유통기한과 약의 안정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약을 많이 먹는 것 자체가 인 섭취량을 높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콩팥병 4기 정도가 되면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럴 약을 포함해 9에서 10가지에 가까운 약들을 드시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약 외에는 모두 중단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기서 약이라 함은 약 형태로 제조된 영양제도 포함됩니다. 콩팥병 환자의 그 효과가 입증된 영양제는 비타민 D, 비타민 B12, 엽산 등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변 지인 혹은 인터넷에서 추천한 영양제가 있다면 이걸 섭취해도 되는지 주치의에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 경우 인 단백 비율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콩팥병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 양의 단백질은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단백질이 함유된 식품에는 많든 적든 항상 인이 함께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단백질 대비 인의 비율이 적은 식품, 즉 인 단백 비율이 낮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요거트, 우유, 치즈 등 유제품, 그리고 감자, 고구마 등에 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콩팥병이 4단계 이상이라면 이란 음식들을 멀리하시고 인 단백 비율이 16 이하로 낮은 고기, 생선 등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드시는 게 유리한데요. 인은 인 함유량이 똑같아도 자연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면 몸에 이용되는 비율이 가공식품에 비해 절반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칼륨과 마찬가지로 인 또한 물에 녹기 때문에 콩류는 12시간 정도, 고기나 생선은 1시간 정도 담근 후 물을 버리고 조리하시면 20% 정도 이상의 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삶아서 드시면 섭취하는 인의 양을 50%까지 줄일 수 있고요. 반대로 증기로 찌거나 튀기는 방법은 인 제거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식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바로 콩팥병 환자에게 해로운 약을 피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약으로 엔세이드라고 불리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가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성분명들이 바로 엔세이드 진통소염제들인데요. 효과가 좋아서 감기, 배탈, 관절념은 물론이고 편의점에서 파는 파스까지 아주 흔하게 사용되는 약이라 누구나 한 번 이상 자신도 모르게 구매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이 이 성분명을 모두 외우고 다니실 수는 없겠죠. 그렇기에 약을 처방하는 의사 혹은 복약 지도를 하는 약사에게 나는 콩팥병 환자입니다. 신장 전문의가 엔세이드를 최대한 피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더욱 조심하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화면을 캡처해 두고 직접 약에 해당 성분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엔세이드의 대체제로는 콩팥의 부작용이 없는 아세트아미노펜이 있기 때문에 콩팥병이 있다면 그 약들을 우선 사용하게 되고 꼭 엔세이드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문의와 꼭 상담하신 후에 콩팥 기능 상태에 맞춰 조심스럽게 약을 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입니다. 이러한 약들은 콩팥 기능에 따라 용량을 줄이거나 투여 간격을 늘려서 복용해야 합니다. 약마다 복용 방식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진에게 내 콩팥병 단계를 알리고 자세한 복약 지도를 받으십시오. 세 번째는 CT조형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만성콩팥병 4단계 이상의 환자들에게 조형제를 쓰면 10명 중 한두 명은 급성으로 콩팥 기능이 나빠진다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CT조형제를 안 쓰는 검사를 하는 것이겠지만 부득이하게 꼭 CT를 받아야 한다면 독성을 줄여줄 수 있는 수액요법이 있습니다. 조형제를 투약하기 전으로 수액을 같이 맞으면 조형제가 소변으로 빨리 배출되기 때문에 CT검사를 찍어야 한다면 본인이 콩팥병 환자임을 꼭 의료진에게 알려주십시오. 콩팥보호의 새로운 캠페인에 대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외국에서는 여러 해 전부터 신장 전문의들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수칙 스틱데이 룰 한국어로는 아픈 날 콩팥 지키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콩팥병 환자뿐만이 아니라 콩팥병 위험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콩팥을 건강하게 오래 쓰기 위해서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되는 수칙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아픈 날이란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구토 또는 설사 약물로는 조절되지 않은 38도 이상의 고열 탈수로 인한 체중 감소 소변량 감소 또는 매우 진한 색의 소변 쇄약감 또는 어지러움이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런 날 콩팥 건강을 위해 잠시 중단해야 하는 약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에이시니비터, ARB 혈압약, 엔세이드 소염진통제, 이뇨제, 톨바바반, 베폴민, SGLT2 억제제, MRA 등입니다. 이런 약들을 아픈 날 하루 이틀 정도 쉬는 것이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평소 복용하는 약물에 이러한 약물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잘 알아두었다가 아픈 날이 오면 꼭 해당하는 약 복용을 잠시 중단하십시오. 콩팥병을 더욱 잘 관리함에 있어서 의사의 치료 방침을 준수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병에 대해 잘 공부하여 환자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치료 방침을 담당 의사에게 확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와 환자가 같이 힘을 내서 병을 관리하고자 할 때 그 효과는 가장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콩팥병은 환자를 힘들고 지치게 할 수 있는 병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잘 관리해 오래오래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